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세 가지 전도운동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위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로마를 공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난 로마도 가야리라 평생의 언약을 잡고 간 것처럼 우리의 영적 로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로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는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고 전화해야 할 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바로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이 바로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이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고 또 사실은 유럽도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또 우리의 로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 민족이냐면요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의 인상력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에요 나라로는 작은데 그 민족으로는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저는 아르메니아를 저의 개인에게는 로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저 때문에 처음 들었다는 분도 두 분 있어요.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가 강원도만 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첫 번째로 기독교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장 먼저 카피, 그 나라 자국어로 성경책 자체를 만든 나라도 아르메니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르메니아입니다. 제일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르메니아입니다. 제일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300만밖에 안 되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천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력 있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분야도 로마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는 영향력 있는 분야도 로마입니다. 3단체가 그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해가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시대의 로마를 우리는 넘겨주는 거예요 3단체가 이 시대의 로마를 우리는 넘겨주는 거예요 3단체가 이 시대의 로마를 우리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업을 갖는다 할 때에도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공략하는 것도 우리의 로마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전론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저작거리에 있는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구부로섬의 총독을 전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다뉴엘이 3년 동안 마지막에 고레스한테 보금전환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날 거냐 거기에 어떻게 방향을 틀 거냐 이것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막 욕망 야망 이게 아니고 이 보금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밋의 자리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예화가 있었잖아요 두 친구가 꿈을 얘기한 거예요 두 친구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두 친구와 똑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냥 교사로 자기의 길을 건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교육부 장관으로 도전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교육부 장관으로 도전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교육부 장관으로 도전을 해서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교육계에 영향을 미쳤겠냐 하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하는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영향력을 놓고 갈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 거냐 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종 로마를 공략하는 방법이다 저는 소박해요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겸손하고 좋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향력을 낮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르토들은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로마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염두에 투하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종 3개 첫 번째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하면서 나온 단어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의 서신 모세 오경과 바울의 열리기의 서신 이 얘기하면서 비대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바울이 직접 그 머나면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없을 때니까 서신을 보낸 것이 굉장히 잘한 거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만약에 쓰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보금이 들어가려면 실제로 직접 가는 정도에 가지고는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없죠 비대면의 방법은 필연적으로 그건 아주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미디어라고 하는 거죠 영상 제가 어제도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했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3일간 월, 화, 그리고 목 어제까지는 수요일에 예배했으니까 안 하고 3일간을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내리 그냥 풀로 이렇게 해서 9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8명 또는 20명 어떤 경우에 20명 들어오고 18명이 들어왔는데 모세가 러시아권인데요 서로 이 시간대가 좀 안 맞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블라디보스톡인 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할린인 분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16강을 하는데 그 중에 13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온라인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돌아다니 16군데를 다 가야 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媒体의 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르메니아도 우리 장롱님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실은 경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비대면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 중에서 파송된 사람들 그리고 와 있는 사람들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양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사실은 파송된 사람들 중에서 딱 떠오른 게 지우였어요 지우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 담당 교사가 지우 만나러 러시아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몇 번 만나러 갔다 올 수는 없죠 설사 간다 한들 미디어로 하면 매주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과背面的话 저는 그게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방법 중에 바로 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육 문徒的时候 여기 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있는 사람도 많이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과背对面으로 양육 문徒이 중요합니다 뭐 자료도 보낼 수 있어요 요즘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자료도 그냥 바로 탁 하면 바로 가고 옛날같이 팩스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료도 그냥 바로 탁 하면 바로 가고 옛날같이 팩스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는 대면의 시간표를 필요로 합니다 왜 바울은 그냥 서심만 보내고 말지 않고 왜 세 번이나 순회 사역을 했을까요 세 번의 순회 사역은요 대면 사역 때문에 간 거예요 진짜 이제 만나서 해야 될 그 디테일한 건 또 달라요 그래서 훈련이 정말 훈련다우려면 만나서 하는 거죠 진정의 훈련은 진정의 훈련을 하면 예정의 훈련이一定要 네 주장의 훈련을 해야 될 참 신기한 게 저도 그 덕 평가 가지고 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서 말씀 듣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면 뭔가 모르게 그 질감이라고 표현해 드릴 뭔가 그 어떤 그 농도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하고 대화를 맺는 화면으로만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느낌 또 호흡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서로 그건 무언의 교류잖아요 이게 있어야 중심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제자로 확립해서 재상산할 수 있도록 그런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 대면 사역이 최고 좋은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삼김 시대라고 기억나죠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그 다음에 김종필 씨를 삼김 시대다 라는 얘기 있었죠 한국에서는 삼진의 시대에 3개의 종통 그때 당시에 그분들하고 팀을 이뤘던 사람들하고 오늘날의 지도자와 팀을 이룬 사람들하고 그 농도와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디에 그 차이가 있냐면요 대면 차이예요 그때 당시는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를 보면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들이 자기들하고 함께 팀을 이룰 그 사람들하고 매일 등산하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이 기록은 저 3개의 종통과 함께 팀을 이룰 그 사람들하고 그 등산을 이룰 그 사람들하고 매일 등산하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는 그냥 등산이 아닙니다 저不是 일반의 등산 대면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훈련 장소였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면한다고 할 때 단순히 테이블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대면이 아니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랩든드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든드 사육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면의 시간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때만요 보건도 몰랐는데도 우리 고등학교 지도교사가 우리들 매일 데리고 놀러 다녔어요 북한산 무슨산 등산하고 근데 그게 엄청 가까워지고 아무 말도 아닌데 얘기하면 그거 막 굉장히 귀담아 듣고 뭐 그렇습니까? 그랬던가 그게 뭐냐면 대면에서 오는 영향력이에요 저는 중직자분들은 대면의 방식 중에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같이吃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족분들 이런 분들을 장로님들이랑 스스로 한 번씩 수년에 돌아가면서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요즘 신앙생 어떻게 세우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만 방향 얘기하고 요즘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때는 이랬습니다 포롱만 해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게 굉장한 대면 훈련이거든요 그게 사역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CEO들이 왜 골프 치는지 아세요? 그게 대면 만남이에요 골프 치면서 한 번 누구로 들어가고 한 번 공 한 번 펑 치고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인걸 목사님이 골프를 배워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골프 라운딩 뛴다고 하더니 여인걸 목사님이 여기 부교육자로 있다고 거기 갔는데 그랬더니 조치원 반석교 목사님이 나는 이미 장로님들하고 매주 골프 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 지역의 유지들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면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친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밥을 먹어도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등산하려도 그냥 등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역자가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 먹는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영향을 주고 함께 영향을 받을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냥 혼자 움직이 좋아져 그러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탑 위험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이런 것을 이게 불편하면 어렵다 그러면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전도자가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게 전도자예요 무인도가서 현자, 복원, 성경책 매일 통고하고 그건 수도사가 되는 거지 수도원 들어가는 건 혼자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영증 문제에 빠졌구나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꾸 만나야 돼요 랩루트도 만나고 새가석도 만나고 그래야지 거기서 훈련이 되고 제자가 되고 전도화가 되죠 다른 것은 빚지지 마시고 사람 만나는 건 빚을 져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사실 사실见人은最大的投資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를 어디다 쓰느냐 사람을 만나는 데 써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브리스 아굴라가 어디다 돈 다 투자했죠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탁수한 거예요 바울은 가이유의 경제 후원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바울은 가이유의 경제 후원을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집 평소에 올린다고 절대 안 썼어요 어디다 쓰냐 전부 다 사람 만났는데 다 쓴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전도자의 마인드로 확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이거 얘기는 지금 뭔가 내가 전도에 대한 마인드와 전략이 안 트인 거예요 머리에서 이게 트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쓰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생각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내 24일의 스케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교회화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삶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현장입니다. 교회화는 교회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는 트러블이 없는데 모이면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교회화의 의미는, 만약에 제가 하나가 없을 때, 내가 하나가 없을 때, 만약에 제가 하나가 없을 때, 꼭 하나가 없을 때, 하지만 이 현장은 이 현장은 이 현장은 이 현장은 이 현장은 이 현장은 그릇이 커질수록 많은 사람을 담아야 하고 많은 사람을 담아야 하고 그만큼 많은 갈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지체, 몸과 같은 것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지체, 몸과 같은 것이 다르다고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격 다르고 문화 다르고 기질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요즘 무슨 아이들 좋아하는 것, MBTI 하면 다 달라요. 이게 서로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 안 맞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안 맞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다 똑같이 맞는다. 그러면 그 기계로 찍어낸 거지,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내 몸에서 나는 자식하고 나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나 나에게 자식을 못하고 어떻게 자식이 다 다를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요.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나하고 똑같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달라야지 그러나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양한 데 한번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복음으로 다 소통되니까 전도 선교로 다 소통이 됩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다르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힘 빠지고 힘 능력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중요한 예배 회복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힘이 나거나 힘 빠진다 그러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아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저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힘 나고 힘 빠지고 그러면 이미 다른 일을 못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강단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힘이 나고 그거를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그가 유명한 말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모여서 우리는 많이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도 하고 그죠? 그리고 치유받은 상태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나는 성도들이 다 행복한 성도들이 다 수용되고 이해됐다 그럼 이 사람은 현장에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해결이 안 돼 넘어섰지 못해 그러면 현장 나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의 말 한마디 성도의 표정 하나 또 행동 하나 놓고 내가 아 저거 왜 저러 가 그리고 내가 그거 가지고 부담된다 그러더만 현장에 가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텐데 어떻게 현장에 가서 살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이러한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모든 훈련의 현장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목사인데 어디서 제가 상처에 젊을 받을게요?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교회였어요 제가 보금 말기 전에 보고 말기 전에 저의 모든 고민은 두 군데에서 왔어요 하나는 가정에서 왔고 하나는 교회에서 왔어요 늘 두 군데만 생각하면 머리가 치근치근치근했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현장을 내가 살리겠어요? 그래서我不能救火 현장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당시 목사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가정에서 갈등하지? 형제들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늘 갈등한다 그럼 과연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게 내 고민이었으니까 복음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다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다 감사해 그리고 모든 현장에 다 감사해 그리고 모든 현장에 다 감사해 그게 저는 교회화의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가 뭐지요?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처음에요 유 목사님이 일천만 제자라고 할 때 아니 지구 인구가 얼만데 일천만만 가지고 될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천만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렇게 안 되세요 아니 2, 3, 7, 5천 종 종 말하시는 분이 제자 1억 제자 이러면 또 아 1억이 너무 작고 할 판인데 일천만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 변해요 저는 일천만 제자가 처음에 크게 그 숫자 크게 느낀 게 아니라 아니 지구를 생각했을 때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일천만 가지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일단 질문이 왔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세계 복음아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미디어나 뭘 통해서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전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다 그건 무슬림이야 하는 방식이잖아요 믿을래 죽을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슬림이 말한 듯이 믿을래 죽을래 해서 죽기 싫어서 믿을래 했다고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믿은 건데 그게 그게 믿음이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세계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다 믿게끔 협박해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을 찾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빌리포에 가서 루디아를 찾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빌리포 보고만은 이제 시작됐다 바울이 루티아를 찾고 루티아를 찾고 루티아를 찾고 루티아를 찾고 루티아를 찾고 루티아를 찾고 빌리포? 이제 부인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루디아가 빌리포 사람 다 예수님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빌리포 지역에서 그런 상황에 제일 화려한 지unuz Humph wife 구부로 섬의 총독이 예수님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부로 섬의 총독이 예수를 다 믿겠느냐고 그건 아닙니다 구부로 guerra 중독이 하나 그런데 그 지역의 영적 문화를 주도해 간 겁니다 누가의 본관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서로 하면 아마 그냥 불교인 수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제사진에는 유교인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건국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적 흐름은 불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교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전 국민의 숫자보다 헐등히 적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처럼 흘러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했을 때 그랬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민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 교회 세워지고 예수민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골의 분위기를 그 교회가 좌지우지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문화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그걸 지역 보고만 세계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도권이 만약에 다른 종교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유럽에 기독교인 수가 명목상에 기독교인 수가 많겠어요? 목목상으로 기독교인 수가 훨씬 많겠죠? 명목상으로 치더라도 그런데 유럽은 지금 그 문화의 주도권을 모슬렘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슬림 입장에서는 유럽 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이 유럽의 무슬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모든 분야의 이들의 영향력과 사회적인 테러와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영적 흐름 공중권세를 누가 잡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눈 감은 장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의 교회에不知道全世界의 수령의草류 잘 봐야 돼요 지금 흐름이 이제 기독교 흐름이 아닙니다 서서히 불교와 다른 세력들의 흐름이 서서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1천만 제자만 제대로 완전 복음을 결론한 사람이 1천만이다 세계의 흐름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1천만 제자가 적은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전 복음을 결론한 사람이 1천만이 있다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지금 세우는 제자 훈련된 제자들이 과연 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1천만 제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문제 하나에도 허덕거리고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권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답이 나오지요 오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왜 그동안 올인해라 이런 말을 할 때 집중하라 이 말이 도대체 뭔 때문에 그렇게 하란 말인가 이해해야 돼요 왜 24라고 하는지가 이해해야 돼요 저는 가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유대인들의 시온이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들은 올인 그 다음에 24 완전 집중 이게 몸에 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인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전도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파고들려면 비대면 밖에 없음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완전히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데는 대면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최고의 훈련장이 교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이래 우리 예수한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 성부님들이 하나 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저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저 저주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